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라팀장입니다. 금리는 4월 27일 현재 시각은 2시 15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CS윈드고요. 코드번호 112610입니다. CS윈드 오늘 조종폭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외국인은 기간이나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조종세가 좀 가팔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던 게 조종이 나올 가능성들도 염두를 해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가능성들을 좀 말씀을 드렸죠. 시나리오적인 부분들 CS윈드도 저도 이제 손실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1차, 2차, 3차 그리고 손절 가격까지 1차, 2차, 3차 1배수로 전략을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11줄 매수를 하고 또 오늘 11줄 매수를 됐죠. 그리고 총 22주를 갖게 됐습니다. 총 22주 또 매수가 체결이 됐거든요. 매수가 채널 되면서 평균 단가를 일단은 낮췄습니다. 낮추고 자동으로 매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그런 와중에 3% 정도, 마이너스 3% 정도, 4% 정도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61선은 달랑말랑 달랑말랑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일단 가능성들을 하나 더 열어둔 게 그 하단 부근이 75,200원 부근 여기에서도 22주를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22주를 더 매수를 하는 거예요. 더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조정을 받으면 평균 단가가 또 추가적으로 3% 정도까지 낮아지게 되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반등이 좀 나와주면 반등이 나와주면 아무래도 평균 단가가 한 8만원 부근이 위치를 할 것 같기 때문에 8만원 부근에서 원금을 좀 확보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121선이죠. 여기가 121선 이렇게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와운데 61선에서 서폭 이탈을 한다 그러면 체결이 될 거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 이탈을 하면 바로 여기서 손절 가격이 되는 거죠. 손절 가격이 이 부분이 7만4천원 이탈을 하면 아마 손절로 잡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7만4천원 부근인데 타이트하게 좀 잡은 거예요. 한 이 정도 구분이 됩니다. 이탈을 해가지고 조금 빠지는 모습들을 강하게 보여준다라고 하면 일단은 정리를 한 다음에 아래에서 다시 다시 22주를 아래에서 다시 매수를 하면 됩니다. 주가가 수정을 받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전략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해보고 8만5천원을 다시 추가적으로 회복을 할 수 있을까 목표가는 좀 이제 설정을 다시 할 것 같아요. 목표가는 15%로 설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이것도 아무래도 한 5% 정도로 수정을 하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5%에서 10% 반등을 1차 3차 총 22주를 다시 한 번 더 매수를 하고 5%나 10%나 그 정도 수익이 좀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여기서 8만5천원 부근이 좀 될 것 같네요. 8만원이나 8만5천원 부근 그렇게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손절가도 6%로 5%? 5대5? 약간 이 정도로 설정을 좀 해둘게요. 이렇게 수정을 좀 한 부분들이고 이렇게 전략적으로 좀 진행을 한다라는 부분들이 11조, 11조, 22조 이런 식으로 평균 단가 조정이 나오는 것들도 감안을 해가지고 시나리오적인 부분들이 진행하는 것들을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굉장히 뭐 간편하죠. 오늘 조정을 좀 받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4월에 FOMC를 앞두고 조금 이제 간망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를 해요. 외국이나 기관이나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락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상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전에도 우리가 경험을 해봤잖아요. 지수가 하락하면은 종목들이 다 같이 떨어지고 지수가 다시 회복을 하면은 다 같이 이때 영향을 받아가지고 떨어진 종목들은 다시 반등이 나왔던 그런 적들이 경험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조정을 받기 때문에 지금 투자심리가 위축이 돼가지고 조정을 받고 있는 거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 지수가 반등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포인트가 주가가 어디냐 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적용이 되지만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 다 같이 이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의 변화가 없는 채로 투자심리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부분들은 다시 지수가 반등이 나오면서 투자심리가 회복하면서 제 가치 제주가까지 올라오더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는 요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주가가 좀 이탈을 했어요. 이탈을 했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는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이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그리고 9만원을 돌파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대응을 잡기 때문에 대응이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면은 조금 이제 매수를 한 것들에 대해서 매도를 하는 부분들이 되겠고 주가가 좀 떨어진다 그러면 비중을 확대를 시키면서 물타기하는 그런 시점들이 되겠죠. 물론 불타기도 가능한데 그거는 이제 포인트가 따로 있습니다. 자 뭐 따라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긴 했었는데 일단은 수익을 매수를 그렇게 크게 안 하더라도 매수금액이 뭐 80만원 뭐 500만원 이런 식으로 300만원 300만원 이런 식으로 비중이 좀 낮아지는 것 같은 경우에서 비중이 그러니까 주가가 좀 조정을 받으면은 비중이 높아지는 부분들이 되겠죠.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은 추가 매수를 하기 때문에 130만원 100만원 이렇게 1차 매수를 했다가 다시 이제 비중이 손실폭이 좀 나와주면 비중이 추가 매수가 되기 때문에 추후에 반등이 나오면 더 큰 금액에서 반등이 나오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익률 같은 거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서 130만원 정도 매수를 했다가 또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수익이 나면 그냥 그대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떨어지면은 비중 확대 확대가 되면서 200만원 260만원 가량이 됐었겠죠. 이것도 그렇고 신풍작도 그렇고 이렇게 매매를 하다 보면은 어느새 3천만원 4천만원 왔다 갔다 왔다 하면서 1500에서 3000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수는 3천만원에서 4천만원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평균 이제 매매하는 것 대비해가지고 수익률이 무난하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욕심을 조금 버리고 리스크를 항상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되겠죠. 저는 시장이 반등 나오면 같이 다시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바이든 증세의 출렁이는 기술주. 바이든이 부자 증세 논의가 되면서 주가가 조금 지수 자체가 좀 조종을 받았던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뉴욕 증시에서도. 코스피가 주요 기업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 다시 상승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바이든 대선령이 40개국 정상을 초대해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정상회의를 열면서 태양강 풍력 이철단지 등 친환경 에너지 관련들이 수급 개선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감소세를 보였던 탄소 효율 그린 유딜 상장 지수 펀드 발행자 수와 거래대금이 이달 들어서 다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장기적인 부분들이 되겠죠. 국내 기업들이 속속 편입되고 있다. 미국 클린에너지 관련 ETF들 추정하는 SF 글로벌 클린에너지 지수에서 두산 퓨어셀 외에 한화 솔루션 CS 윈드도 추가가 됐다. 신규 편입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는 부분들이 되겠죠. 근데 이게 지금은 추정을 받으니까 이거를 귀에 삼아가지고 대응을 잡는 것들이 되는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확정된 목표를 바탕으로 탄소 감축을 위한 규제와 지원 정책들이 연이어 발표가 앞으로 될 것이다. 모멘텀적인 부분들이 이슈적인 부분들이 아직까지 예정되어 있는 것들이 아직까지 존재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겠죠. 국내 그린 유딜 그린 산업 관련 제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우수한 만큼 향후 30년간 탄소 배출 중력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린 경제의 성장에 중심이 될 가능성들이 있다. 전기차, 수소차, 수산업 전방에 풍력, 태양광, 재생에너지 산업에 국내 기업들의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를 한다. 자, CS 윈드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겠지만 나중에 5월달쯤에 우리가 이제 다음 달이에요. 공매도가 이제 좀 진행이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미국에 이제 공장을 증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인수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어떤 유수들이 좀 나와줄 것으로 봅니다. 그럼 그때 돼서 투자 심리가 좀 회복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감안해 본다면 충분히 대응을 좀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단기적으로 좀 회복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줄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FOMC 이후에는 뭐랄까 FOMC 이후에는 약달러가 진행되면서 달러 약세가 진행되면서 글로벌 중시에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요인들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려를 한다기보다는 리스크적인 부분들을 관리를 잘 하시면서 진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또 이제 대응을 잡아가지고 3%, 4%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반등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시죠. 자, 뭐 이런 부분들 참고로 하시고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직 이슈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에 대한 여력들이 좀 있다. 여지들이 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확보라든가 대응의 관리, 비중의 관리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그런 관점들 일단은 계속 저도 주가를 계속 움직이는 것들을 추종을 하면서 보면서 확인을 하면서 브리핑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시장에 의해서 조정을 받는 모습들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고 이제 대응에 대한 여력들 제가 뭐 여기서 매매를 했다고 대응을 잡았다고 해서 저는 그냥 설정을 한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61선에서 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 반등이 나오는 거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지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잡으시면 되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 김용재 소사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셔서 상단에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되시면 여기 2021년 무료수천 종목이라는 게시판으로 들어오시게 되셔서 아래로 쭉 내려가 보시면 매일매일 소사님께서 종목을 추천드린 이런 게시판들이 확인되시죠. 4월 23일 금요일 무료수천 종목으로 들어와 볼게요. 자 통상적으로 우리 장전에는 뉴욕중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알아야 되는지 브리핑을 드리고 시황적인 부분들 체크를 해드리고 9시가 되면은 종목을 추천해 드립니다. 9시 문배철강 현재가 5,050원 그리고 1창호표가 5,200원 순절가 4,85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1분에 제일제강 현재가 3,525원 1창호표가 3,630원 순절가 3,320원 이렇게 두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추천드리고 문배철강 1창호표가 돌파해서 추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호가창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 자 두 종목 추천해서 한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여중입니다. 문배철강, 제일제강 제일제강 같은 경우에서는 쭉 내려와 보시면 종목 정산을 매일매일 정산을 하는데 물배철강 12%도 상승을 하고 추천가 대비 1.79%도 상승을 하고 제일제강 같은 경우에서는 수익률이 조금 약했네요. 매일매일 추천을 드린 종목들을 결산을 한 게 여기 표로 다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종목들이 수익은 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날 매수에서 그날 매도하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단기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게 단기 종목이다 보니까 100% 수익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손절가 참고하시고 도움이 단기적으로 수익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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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